2학년 5반, 6반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28조 액타 부분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 15개를 읽고 그 뜻을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중 2학년의 지금 슈퍼스타 이건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고! 유즈, 사용, 슈즈, 해야하다. 크레인, 청소하자, 빌려가, 방문하다. 바람, 바람, 무슬림, 무슬림, 퓨처리, 가난, 레스트, 화장실, 컬처, 문화, 쉬얼, 공부지, 파마, 농구, 스테이션, 여, 깨도, 깨도, 내리다, 깨도, 타다. 아주 훌륭합니다. 잘 되셨어요.